안녕하세요 cn선반기초 44강 자 오늘은 g73 모방가공을 활용해서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cn선반기초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g73으로 황삭을 가공 하구요 자 그 다음에 g70 정삭 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형상의 아래와 같은데요 아 조금 여러개 단위 있죠 자 일단 여유로 자 한쪽당 4mm 정도 여유있다 보구요 자 그 다음에 앞에는 2mm 정도 여유가 있다고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자 한쪽에 4mm 이니깐 지름으로는 8mm 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름으로 8mm 정도 더 여유가 있구요 절삭량이 자 그 다음 z측 방향으로는 2mm 정도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공 횟수는 4회로 나눠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x측 방향 절삭량은 자 그럼 여기 되겠죠 자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퍼센트 자 그리고 프로그램 이름은 알파벳 5에 0044 마지막 강의 입니다 자 그럼 일단 기계 원점으로 한번 보낸다 그랬죠 자 g28 u0. w0. 자 그 다음에 공구 일본공구 호출 자 t0100 자 여기 조금 지난 시간하고 조금 화면이 다른건 아 제가 다시 또 1년을 또 그 교육용 버전으로 gv cnc 를 업그레이드 를 받았습니다 1년 연장으로 그래서 이제 최신 업데이트 된 버전을 받다 보니까 자 여기 프로그램 번호 하고 이렇게 이제 색상이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g50 자 주축 최고 회전 수 s 1300 자 그 절삭 속도 일정 g96 자 s 130 그 다음에 정회전 자 그 다음 g00 자 이렇게 한번 하구요 자 일단은 50 입니다 그렇죠 자 소재가 이제 50 정도 된다고 보고 자 물리는 부분이 50 을 기준으로 x 54점 자 그 다음에 z 5점 자 그 다음 t 0101 자 절삭료 m08 자 여기 절삭료 키구요 자 그 다음 자 g73 자 그리고 인선할 보정 쓴다 그러면 여기에 쓴다 그랬죠 g42 자 외경은 g42 내경은 g41 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g72도 g72 사이클도 g41 이었죠 반대로 내려오니까 자 일단 g73 하고 자 u 자 여기에 제가 4 4점 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한쪽당 4mm 여유 양쪽으로는 8mm 자 그 다음 w 는 2점 자 이렇게 한번 하구요 자 그 다음에 r 자 횟수라 그랬습니다 횟수는 4번 자 그 다음 다시 g73 두 줄 입력 방식으로 자 p10 q2 시작하고 끝이죠 그 다음에 가공 여유량은 u 0.4 w 0.2 자 그 다음 f 0.25 자 그 다음 전개번호 n10 이렇게 말하구요 자 그 다음 g00 자 프로그램 앞에서부터 이제 짜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단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단면까지 포함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x 마이너스 2점에 자 z2점 자 그 다음 다시 g01 z0 점 자 이렇게 한번 하구요 자 그럼 마이너스 2 에서 z0 을 붙었습니다 그래서 c0.5 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4에 0.5 니깐 x3 점이 되구요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자 여기서 3점으로 살짝 올라오고 c0.5 주입니다 자 그러면 x4 점에 z 마이너스 0.5 자 0.5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못하게 까지 됐구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직선으로 한번 쭉 들어갑니다 z 마이너스 5점 이죠 자 그러면 z 마이너스 5점 자 그 다음 여기서 다시 원호가 이렇게 스무스 하지만 이렇게 돕니다 자 그럼 일단 왼쪽으로 도는 거죠 g03 자 x가 얼마죠 13점 자 그 다음 z가 마이너스 얼마죠 그렇죠 27점 또는 w 마이너스 22점 그 다음에 r이 얼마죠 50점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직선으로 또 나옵니다 g01에서 직선 구간이니까 g01 자 이때는 증분을 써보죠 w 마이너스 8점 그쵸 또는 27에 8을 더하니깐 z 마이너스 35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다시 자 요 부분에 자 살짝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바로 이렇게 올라가 보죠 자 그럼 일단 x 가 얼마죠 25점 자 그래서 x 25점에 자 그 다음에 z 가 w 마이너스 4.8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x 25점에 자 w 마이너스 4.8 이렇게 하면 하고요 그 다음에 z 로 자 여기에 4.8 이니까 11 이건 자 증분으로 한다 그러면 11에서 4.8 을 빼도 되구요 그 다음에 다 더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계산기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z 를 하면 다 더해 보죠 자 그러면 11 더하기 자 8 더하기 22 더하기 순차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5는 46 이네요 자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z 마이너스 46점 그렇죠 또는 11에서 4.8 을 빼면 얼마죠 그렇죠 6.2 죠 w 마이너스 6.2 이렇게 됩니다 이게 w 마이너스 6.2 자 증분을 이용해서 해도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x 가 얼마죠 38 자 x 38점에 자 w 마이너스 10점이네요 그쵸 자 테이퍼 절삭 w 마이너스 10점 들어갔구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 50점에 다시 w 마이너스 2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미리죠 자 자 자 그럼 이제 막다른 골목이 다 왔네요 그럼 n 20 이렇게만 하구요 자 x 52점 자 그 다음에 인선을 보정 취소 g 40 g 0 0 자 x 150점 z 150점 절삭 6 9 구요 자 그 다음에 t 0 1 0 0 자 이제 일본 공부 보정 취소하고 m 0 1 선택적 정지 자 그 다음에 정상 바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g 50 자 s 1,500 자 최고의 전수 1,500 으로 제어 제한을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주속 일정 제어 g 96 s 150 자 그 다음 정해전 자 그 다음 g 42 인선을 보정 하구요 자 그 다음 g 0 0 x 54점에 자 황삭의 시작점 어느정도 맞춰주면 되겠죠 왜냐면 정석이 자 너무 낮게 들어가면 자 요렇게 처음에 진입에 문제 없는데 나중에 다시 이렇게 시작이 종점 위치로 다시 오기 때문에 충돌의 위험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황삭의 시작점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자 t 0 3 0 3 절삭려 m 0 8 자 그 다음 이제 g 73 g 70 정석 사이클 자 그 다음 시작 p 10 q 20 자 끝과 끝 20 됐죠 f 0.15 자 그 다음 인선을 보정 취소 g 40 g 0 0 x 150 z 150 점 절삭려 꺼 주고요 자 그 다음 보정 취소 사양이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m 0 5 주축정지 m 30 프로그램 종료 그 다음 퍼센트 자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일단 gv cnc 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지우고요 자 일단 자 오늘은 화천 기회로 자 오토 하구요 사이클 스타트 자 아 이게 소재가 원 원형 소재로 되어 있어서 충돌이 나서 충돌이 났다고 충돌이 공작물 하고 홀드 하고 충돌이 났다고 그러네요 자 그럼 일단 임의로 그러면 뭐 수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유가 3일이 3일이고 해수가 4번 이다 보니까 충돌이 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의로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여유가 10 이라고 하면 해 보구요 그럼 양쪽에 20 20 정도 더 있다고 보고 횟수는 10번 정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더 그러면 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임의로 시뮬레이션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자 리셋 한번 다시 한번 눌러 주고요 자 이제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체크까지 전체 자 일단 일단 지금 10번 넣었죠 자 이제 10번 절삭이 되면서 모방 가공 하면서 모양이 만들어 갑니다 처음엔 제가 한 3일이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원형 소재에다 보니까 또 충돌이 나버렸네요 자 일단 그래도 모방 가공 하는 걸 일단 보기 위해서 임의로 한 10번 정도 횟수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형상을 따라가면서 모방 가공이 이루어지죠 자 이제 어느정도 모양이 만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났네요 자 이제 정상 들어갑니다 자 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에 여기에 모양이 줌을 부어졌다 그러면 요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바로 들어갔을 텐데 원형 원통의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뮬레이션으로도 충돌이 났다고 이제 돼서 임의로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초 강의를 일단은 마무리를 하구요 다음에 이제 제가 내경 가공 하고 좀 더 중급 과정으로 또 강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기초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